손해평가사 1차 시험, 2차 시험, 손해사정사 1차 시험, 2차 시험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모두 다 1년 안쪽으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태우라고 합니다. 손해평가사이기도 하고 손해사정사 두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현재는 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스티비에서 손해평가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떠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의 경험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은 한 번입니다. 시험 한 번. 두 번이라는 건 없어요. 이번 시험은 마지막이고 더 이상의 시험은 없다는 마음 자세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많이 떨어지신 분들 중에 보면 특히 1차 시험만 붙고 2차 시험에 떨어지신 다음에 또 2차 시험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자유를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시험은 당연히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합격자분들이 1차, 2차,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한 번 떨어지는 것도 사실 버릇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는 것, 두 번 떨어지는 것 계속 누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 뿐만 아니라 정신력 다 한 번. 이번 시험, 내가 치고자 하는 시험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이거는 모든 시험에 다 공통된 얘기인 거죠. 삶에서도 연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여러 가지 돈이 많아서 학원도 좋은 학원을 다니고 하는 거, 물론 합격하는 데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꾸준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꾸준함은.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으면 매일같이, 매일같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꾸준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술을 좀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이러는 거 접으셔야 돼요. 선의평가사는 이게 긴 시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개월간이에요. 그 정도의 꾸준함이 없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을 내가 취득한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꾸준함이 성과를 갖다가 낼 수 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밥을 좀 많이 먹잖아요. 모든 에너지가 다 배로 갑니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졸리기도 하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소식만 하세요. 절대적으로. 술, 담배. 물론 건강에 좋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권하지 않지만 왜 시험 공부를 할 때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억력이 감타가 되고 한 시간을 똑같은 공부를 했어도 술, 담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저장 능력은 큰 차이가 나요. 술, 담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한 시간에 공부했던 한 시간이, 효과는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으로 줄어요. 담배 한 번 오면 피고 오므로서. 싹 잊어버립니다. 그 대신 이거는 제가 권해드려요. 차하고 커피.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를 이만큼 성장한 게 차하고 커피 덕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물론 그런 게. 차하고 커피를 마시면 사람이 정신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축적이 되고 이해력도 빨라지고 굉장히 머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옛날에 사실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옛날에 많은 연구자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받은 게 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물리적 시간. 뭐 상관이 전혀 없어요. 사실 변호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수능 본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험은. 단지 한 5,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면 그거 안에 집중해가지고 딸 수 있는 시험입니다. 수면 가지고 나 5시간 잤어? 6시간 잤어? 이거 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충분히 자세요. 충분히. 충분히 자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시험은 공부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공부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의 질을 높이느냐가 시험을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의 차이를 발생을 합니다.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도 하고 뛰어다니면서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잠에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공부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누워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내가 공부했던 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생각을 한번 떠올려요. 그러면 그 공부 시간이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앉아서 공부했던 시간에 이만큼 공부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줄어드는 속도도 줄어들게 돼요. 그만큼 공부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내가 전철 안에서도 물론 전철 안에 책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했던 거 떠올리기만 하세요. 제목만이라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마지막 상상해요. 상상하셔야 돼요. 꿈은 이루어지죠. 내가 상상한 만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합격한 걸 갖다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을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내가 이 시험을 합격을 하면 과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 어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인가 아닌 금전적인 보상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졸렸던 기분 졸렸던 몸 상태 공부하기 싫었던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이 이 상상력으로 인해서 내가 합격함으로써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된다면 설의평가사 시험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저는 상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키워드 몇 가지 가지고 설의평가사 시험 보시는 거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면 시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7시간 잤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하고 나면 정신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한 거 공부한 내용 잠자리에서는 그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철로 이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원만 듣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눈 감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고맙습니다. 또한 수험 공부하는 데 감사합니다.